내 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 윈도우 XP 베논 야왕, 날아가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야? 아, 사셀린 감사합니다. 어, 올렌덤, 왜? 올렌덤 할 거야? 와, 올렌덤 보다야 좋지. 오, 오케이. 좋지, 보다야. 베논, 세벨로마 슈팅 초당 안 푸냐? 아, 내 바빴어. 아니, 체가가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내가 바빴어. 풀게, 풀게. 아니, 진짜 오해야. 일부러 안 푼 거 아니야. 풀게, 내가 맞아, 풀어준다고 해놓고 나 바빠가지고 깜빡했어. 풀어줄게. 내가 푸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깜빡했어. 내가 풀어줄게. 미안해, 미안해. 레이디,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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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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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왕... 럭키는 야왕에도 럭키구나. 아... 럭키는 야왕에도 럭키는 리,이... 아... 리,이,이,이,이,이,이,어... 아,드,이,이,아앙... 야 하필 안돼 살려줘 아 노야새끼 부족로네 부족로 부석에서 뒤지는 노야네 아 노야새끼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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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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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 단계로 도장 조이가시를 이겨야 조이가시를 이겨야 된다고 아이씨 김식구다 김식구다 아 기가 없어서 돌아왔다 아이씨 아 잠깐만요 야옹님 야옹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이씨 야옹님 아하하하 어우 야골라 내가 이걸 진다면 이 경기 때문에 진거다 내가 진다면 이번판 때문에 진거다 아하하 하하 아하하 황찔라 아하하 아이씨 저 최후의 도박수에 걸렸네 최후의 도박에 저거에 걸리냐 너무 쉽게 날로 먹을라 그랬다 아하 너무 쉽게 날로 먹을라 그랬어 아 개무섭네 아 타쿠마다 내가 싫어하는 타쿠마 있다 아 타쿠마 개 싫어 아하 타쿠마 정말 싫어요 저거 레디 고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아이고 사쿠타이아마네 야까하게 쫄깃 아 쇼크 타이아만 하지마 아 죽여버렸어 아 야시로 점프가 저게 잘 걸려가지고 쇼크 타이아만 하네 쇼크 타이아만 하랬다 쇼크 타이아만 하랬다 쇼크 타이아만 하랬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이기해줘 쇼크 타이아만 하랬다 쇼크 타이아만 하랬다 도전 봅키 High 으어어어어어 설마 어어 설마 사기 칠려고 하지마 너 띵! 띵! 시쿠다! 또레아! 아 미친 어우씨 개때리네 또레아 한 번 잘못하다가 개맞았네 으으으 야 왕괴물새끼 온전히 엘덕이 으으아아 라서는요 스트라이크 크핳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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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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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멀클 쓰자 용서할 수 없다 싸이시 아까 나한테 수모를 줬어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싸이시 용서할 수 없어 rod 뭐 희 나이쓰 복수 성공 나에게 모욕감을 줬던 싸이시와 복수 성공 라루후 우르욱 네네펐 아잇 잠깐만 멧때리야 아 나 타세약발했는데 또 타세약발 아잇 아잇 오레야 와하하하 아낫다와 두검맨데스까 두검맨 손절합시다 야왕도 안되는 두검맨을 손절하자 설마 야왕이 크리스리 잘하진 않겠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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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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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하 아잇 아잇 지윗됐다 이제 이제 졸다 하락다 아아 장풍 노릇 에너지 많이 패셔야 됐는데 엉릉 예 으 으 으 으 으 오예! 으야! 장풍 속이저네 장풍 속이저네 장풍 속이저네 장풍 속이저네 아 아 아 아 아 아 장풍 속이저네 날짜 날짜 안전한 사람이다 선글라스맨 한 것만 해라 한 번만 잘해주자 한 번만 아테나가 상상인건 알아 아 오케이 아테나 한 번만 잘해주라 한 번만 한 번만 잘해줘 아 왜 이렇게 과감하게 잡어 아우 왜 이렇게 과감하게 잡어 아우 아우 막있어 뚜랴 뚜랴 라이타 뚜랴 뚜랴 어? 야왕 랜더 문이 좋지 않아서 다행이다 야왕 랜더 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다행이다 야왕 랜더 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다행이다 야왕 랜덤 아우씨 아왕 왜 이렇게 잘해 야왕 랜덤 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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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욕하지마 욕을 하는거래 나도 지금 필사적인데 아왕 랜덤 욕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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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지말라구 욕하지말라큐 욕하지말라큐 나도 서럽다구 넌 야왕이잖아 넌 야왕 또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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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델은 형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카이델은 형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좋아 아 종래형 최번개 종래형급 최번개일까 종래형급이 아니면은 승탐있다 어우 승탐 없을거야 아왕 아왕 나 잡았는데 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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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못때릴거야 아마 최번개의 안장선은 아마 못때릴거에요 아 아왕 아왕 저거 아마 클락은 쓰레기라 점프음격 밑으로 향하는게 없어서 못때릴거야 아마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쫄리다 갑자기 이제 막 치즈로 고로 이런거 나오기 시작하면은 역전당할수있어 치즈로 고로 이런거 나오기 시작하면은 역전당할수있거든 조심해야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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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른거 나오게 해주세요 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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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정도는 괜찮아 이정도는 괜찮아 줘 positively 세imate 세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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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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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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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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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왕이 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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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겼다 야왕 내가 보기엔 지지 안 받고 나갈 것 같다. 그래 역시 나 그래도 지지는 칠게 야 솔직히 말해서 야왕 너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한테 페어플레이 한답시고 하다가는 배 퍼져 야왕이 너무 강해서 너무 강해서 난 이렇게 한 거다. 야왕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 나절보 한 줄 추가 야왕 다운로드. 야왕 올 랜덤이고 제가 이번에는 선픽 후픽 조건이 없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후픽 했습니다. 다음에 야왕이 개치사한 새끼야 선픽해라 이러면 선픽 해볼게요. 근데 나 솔직히 말해서 야왕 랜덤한테 선픽 하면은 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아 야왕 미안해 야왕 미안해. 아 대신 내가 이참 개발렸잖아. 그 교수는 교수는 정룡과 비슷하다 그거 맞아. 내가 보기엔 맞는 거 같긴 해. 맞는 거 같긴 해. 내가 이제 장갑차 된다. 내가 보기에는 야왕 방송에서 내가 장갑차다 이제. 아니 근데 무서워. 야왕이 뭘 할지 몰라서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돼. 솔직히 야왕한테 주캐전에서 제가 선픽 하잖아요. 10대 0 나와도 이상하진 않다 진짜로. 아니 10대 0 뭐 진짜 012 나와. 근데 이거는 진짜로 농담 아니라 스폰서가 잘못한 거예요. 야왕이 야왕이 치즈로 뺀 주캐 했으면 내가 또 투덜투덜투덜투덜 아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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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고 있었을 텐데. 야왕은 아유 저 병황새끼 저거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스폰서가 잘못했어 이거는. 형형이 캐릭 고르는 동안 야왕은 한국까지 와서 대전 성심당에서 초보로 빵 먹고 다시 중국으로 갔다는데. 오바하지마. 내가 편의점까지는 내가 받아줬는데 오바하지마. 오바하지마 진짜. 내가 픽하는 동안 여자친구랑 통화하고 오더라. 뭐 이런 것까지는 내가 받아줄게.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야왕 나라고 마음이 편진 않아. 니가 너무 강해서 내가 그랬어. 다음번엔 차라리 스폰한테. 그럼 교수. 교수 선픽 조건을 걸라 그래. 니가 올려놨는데 교수 선픽. 이렇게 조건 좀 걸어줘 그러면.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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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